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정이라고 하구요 오늘 저는 프리몬트 축제라는 곳에 왔는데 지금 이곳은 지콜이라는 부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발을 파는 곳인데요 굉장히 피곤하게 생겼죠 지금 제가 신고 있는데 굉장히 두루웠고 느낌은 스포츠를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졌대요 한국에서 건너와서 지금 미국 시애틀이라는 곡에서 팔림에서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굉장히 좋구요 여러분도 한번 신어보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장윤장이었고요 지금은 소유문 축제에 CFT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